딸랑이는 종소리와 어서 오세요 징거운 인사 잠시 쉬어 가셔도 좋아요 없는 게 없는 당신의 심장 안녕하세요 무얼 찾고 있나요 단 소리 짓말고서 제게 말해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바른데 담긴 여러분의 편의점 피곤한 아침에도 불안한 저녁에도 당신을 위해 always have you 따뜻한 캔커피도 반쪽 샌드 맥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자그마한 아픈 힘이 되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바른데 담긴 여러분의 편의점 피곤한 아침에도 불안한 저녁에도 당신을 위해 always have you 여러분의 오늘도 힘드셨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있죠 어둡한 밤중에도 매일 아침을 위해 당신을 위해 always have you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